오늘 라이브 뉴스입니다! 박수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쯤이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인사 한번 올릴까요? 좋습니다. 인사 보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브 뉴스입니다. 네. 제가 남자친구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예예예.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좀 할까요? 박수 이해가 안되요. 대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넘어가요? 얘기 좀 해요? 네. 제가 남자친구 작은 길은 아닌데요.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대학교에서 한번 뵙죠? 네네. 네. 우리 청춘 쪽으로 인가요? 네. 네. 청운대학교에서 한번 뵙어있는데. 네. 저는 진짜 팬이에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정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쪽이 오빠한테 좀 혼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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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뭐, 섹시걸 누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오픈할 수 있게 애굣 넓혀서 합니다. 아아아아. 그렇게 하니까. 한 명씩 나와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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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제, 제가 동엽이에요. 동엽이. 네. 밀 bias Enjoy the pain. 네. 여기를aux하는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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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마이크멀은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 그러면 전 좀 안해 못 때린 뒤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도 화려하게 하겠어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백악술리다 여러분 오... 뿌잇뿌잇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 좋아요 뿌잇뿌잇 귀여워 점점 세이저에 됩니다 이제 그걸 참고 갈 거예요 두 번째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러니까 미안하게 마이크멀은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갑니다 언니 섹시한거에요 가나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좋았어 지금까지 좋았어 지금 좋았어 어우 저랑 좋았더라 자 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살이 지금 뭐라고 하실래요 세살이 세살이라고 세살이래요 세살이예요 성화씨 되게 기대돼 기대됐구나 저번에도 제가 시킨거 같은데 예전에 만났을때 제가 시킨거 같은데 네 기억나죠? 자 갑니다 지금 사실 애교를 진짜 못해요 한번 떨어져요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죄송한데 뒤에가 나리를왔어 뒤에 언니들이 나리를왔어 뒤에 우리 오빠들 너무 좋아했어요 자 다 갑니다 소진이 정말 기대돼요 소진이 정말 기대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진이 제일 기대됩니다 기대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자 갑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네 안녕하세요 소진입니다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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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진이가 제일 깔끔했어 깨끗 자기가 하는거 알고있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 혜미씨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혜미입니다 아 혜미 어 지금 완전히 다 끌어앉었어 이야 대박 1등 현재 1등 와 깡이 웬만해졌는지 못 이깁니다 어 어 지금 지금 봐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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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악해서 자 갑니다 아 아 민나나 네 안녕하세요 민나입니다 자 시작 대박 아 아 아 한번만 해봐 아 잘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 소리 한 번 좀 해주세요 아 이유린씨 너무 좋아 이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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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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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린 하필 하필 자 마지막 아잉 하필 이유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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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괜찮아요? 네네네네 괜찮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울고 아냐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뭐죠? 네 다음 곡은 저희 글루라는 곡입니다. 와이드 두 곡 와이드까지 쭉 듣습니까? 네. 우와 여러분들 진짜 좋겠다 여기서 쭉 듣을거에요 여러분들 준비됐죠? 네. 같이 한 번 신영선 하실거죠? 네. 빨리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